제 남자친구 표정나게 잘 부르거든요. 아 저는 진짜 모르겠어요. 사랑을 선택할 것이냐. 술 떨어진 거야. 너무 설레잖아. 제 남자친구는 늘 최고죠. 돈을 선택할 것이냐. 상금 투자를 시작하겠습니다. 하다 보니까 전욕심이 조금 많아요. 사랑이 반며되지니까 사랑으로 가세요. 제 남자친구는 언제나 제 마음속에 1등입니다. 그럼 나한테 가서 와야지. 몰라. 나도 내 마음을 모르겠어. 왠지 다른 분한테 배칭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설마 설마 돈이라도 갖고 가. 안 돼. 뭐야 뭐야. 아까까지는 공기였다. 저도 이건 진짜입니다. 답은 정해졌어. mesma causingoute 지 bean 지小時. 정해졌어. 저는 지금 생각해 본격적으로 가